자막 제작 랄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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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좀 받아야겠습니다 아 근데 뭔가 뭔가 시설이 오늘 오래됐다. 아까 이거 경기도 약간 느낌이 흥어놓으면 막힐 것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 근데 이게 뭘까요? 뭐 아시는거 같나요? 뭐 세선한 데인가? 물을 한번 헹구고 이제 물을 닦았습니다 아 근데 오늘 목욕해야 돼 하루 종일 찜찜해가지고 아 그리고 이거 티입니다 저희가 만든 티예요 이쁘게 왜왜왜왜왜왜 하나 둘 셋 찝찝해 찝찝해 응 아빠야 이따가 샤워하자 봐봐 봐봐요 같이 아빠랑 샤워해요 여기서 우주에 꽁 쌌어? 기저귀 갈아줄게요 물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돼요 물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돼요 이렇게 주무채 좀 내일 사지 주무채 좀 내일 사지? 주무채 아름다운채 ham ισ해 고기 봐 고기 먹기 고기 uo 고기 고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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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 쌈 왜 준비됐어 운중이 받을 준비됐어 어디가 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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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엄청 많습니다 아우 조심하겠다 지금 새벽 5시 집 7분 조금 더 작고 지금 너무 힘들어 아우 알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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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아우 아우 으 자, 아침부터 뭐 하는지 체계했지. 호텔에 왔습니다. 저쪽이 있나? 아... 1,6,6,1 1,6 Who do you like to sit inside? Outside? Inside 여기는 제식이 이제 고생했습니다 아, 시원해 시원해 여기 안다르고? 아, 여기 자리 있어 우와 자리 변경해달라고 해서 변경했어 엉뚱아 엉뚱이? 알았어, 알았어 엉? 엉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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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스시쿠노입니다 스시 여기는 주스 여기는 요플레 뭐 엉뚱 기부 이제 도사라고 합니다. 운동실제 밖에 나오면 야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외가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새벽 하나 돌려봐라. 밖에는 너무 더워요. 더우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태어난 날이 나오고 합니다. 11시 반차 있어서 내가 스팟 끝나고 최대한 빨리 와야지 가는 건데. 이거 바람 많이 부어서 시원한데? 가자. 오늘은 호텔 마지막 조식이었습니다. 수영장 가볼래? 이게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더 이쁘네. 운전이 어디 가나 인기가 많네.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여기 호텔 로비입니다. 오늘 저희가 원래 8시 반에 조식 먹으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좀 일찍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1시간 정도 일찍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좀 바빠요. 어저께 계획세로 다 해야 되니까 여기는 쇼핑몰 센터가 연결된 게 없어서 배 타고 가야 된다고 하네요. 또 처음 알았어. 걸어서 왔는데 위험하도록 여기는 진짜 조용한 거 빼고는 수영장 핸장 이번엔 수영장 whirlwind 수영장 오늘의 소중개 이곳 면이 아멘